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요 귀농귀촌교육 바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귀농귀촌교육을 치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료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긴 시간에 잘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기회로 농업기술센터와 인연이 되었으니 이후에는 내년도 양평군 친환경 농업대학에 입학해 주시길 바라며 양평에서 행복한 귀농귀촌 생활을 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였습니다.